안녕하세요. 김수성찬의 자인학습 교수님입니다. 오늘은 브랜드에서 침팬치의 목울러서를 관찰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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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덮고 서고 있는 모습이고 사람하고 아주 유사하는 동물이죠 이불 덮고 사용하고 이런 것도 아주 비슷한 것 같고 몸은 홈털로 이렇게 덮고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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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타기를 잘하는 영상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줄을 타고 있는게 정글에서 그렇게 하는거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자는게 움직이는게 되는데 자는게 움직이는게 되는데 자는게 안듭니다 아 아 얼굴을 보면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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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아 아 faut small posit 그리고 먹는 것들,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. 심팬치도, 손부심에 손톱도 있고, 심바락이, 사람들과 유사합니다. 자녀! 일어나! 일어나라구! 대박! 한 번 했다고? 이정도로 심팬지에 자연스럽게 오실래요?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